The Magic of Hugs, 포옹의 마법 On October 17, 1995 Twinkers, Brayland, Kylie were born 12 weeks early at a hospital in the United States 시간을 나타내네 1995년 10월 17일에 그 다음에 왜 TH 붙이는지 알지? 17번째 날이잖아 17일에 쌍둥이 여자아이 이건 동격이죠? 누구하고 누구? Brayland, Kylie 얘네가 두 명이니까 워폰 태어났다 수동이 돼야 돼 12주 일찍 태어났지 병원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병원이죠 이때 전치사 S고 넓은 장소니까 전치사 S According to the hospital rules According to 독해할 때도 많이 했죠? 무슨 뜻? 그렇지, 뭐뭐에 따라서 병원 규칙에 따라서 They were placed in separate incubators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내가 가르치는 것은 쌍둥이 여자아이들 이 여자아이들은 진해가 덧서 놓여진 거예요 놓여졌지 수동이어야 되죠? 어디에? 분리된 인큐베이터 속에 놓여졌다 자, 투부정상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줄지 줄이기 위해석 해석되니까 뭐? 무사정용법 중 목적이 되죠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나면서 As는 여러 가지 뜻을 갖잖아 아, as as 아는 뜻 뭐 있어 ven 하고 같은 뜻 그 다음에 because하고 같은 뜻 그 다음에 뭐뭐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뭐뭐함에 따라 하고 똑같거든 일단 세 가지만 알려볼게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때는 as가 독특하게 무슨 뜻으로 쓰였어? 뭐뭐 하면서 harm에 따라 이런 뜻으로 쓰였어 또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뭐, 뭐, 처럼 많이 쓰이네 이제 뜻 나중에 다시 보나 The larger baby of the two begin begin to gain weight and sleep becoming 자, 두 명 중에서 더 큰 아이지 바로 카일리인데 이것도 동격이죠 카일리가 얘를 주로 봐야겠네 begin to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하지? 오케이 자,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때? 고요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형들이에요 뒤에서 투부는 빼버리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문법적으로 분석한다면 이건 명사등용법 중 목적어요 오케이? 이걸 아까 부사등용법 중 목적이었지만 언 라이크 카일리 카일리와는 달리 자, 라이크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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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흡장애를 겪고 있었다 자, on November 12th 11월 12일날 자, 이거는 하루를 나타낼 때는 전체에서 오늘 쓴다고 했죠 자, 브리엘리스 컨디션 갓 월스 브리엘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됐죠 자, she began to breathe heavily and her face turned blue 자, 그녀는 또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네 자,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변했다 파랗게 그죠? 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what's worse what's worse 설상가상으로 her heart rate went up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고 her body temperature dropped rapidly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자, 이거는 급격히 떨어지다 급격히 떨어지다 봉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죠 doctors tried everything to help her but nothing worked 자, 의사들은 모든 것들을 시도했다 뭐 하기 위해?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용법? 그렇지, 부목적이죠? 부사중용법 중 목적 but, 하지만 nothing worked 이때 워크는 일하다 직장 뭐 이런 뜻 아니야 운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때 그때 on nurse 간호사 한 명이 등장하고 또 간호사 설명해줘야 되니까 동격이죠 카스타린 이라는 간호사는 decided to try a different method 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결정했다 결심했다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나와야 되지 이때도 명사중용법 중 목적으로 쓰이고 she placed the two babies in the same incubator 그녀는 주었다 두 아이를 이때는 능동태야 수능 능동태지 이 여자는 지금 간호사지 간호사 입장에서 아이를 두는 행위는 능동이라 수능 능동이지 그러니까 placed가 나와야 되지 또 장난질로 was placed 이렇게 쓰면 돼 안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가 있지 두 아이를 같은 incubator 속에 두었다 The method was common in part of Europe 그 방법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흔했다 하지만 unknow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 여기서 생략된 것은 다 The method was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It was also against the hospital rules 그것은 또한 뭐에 반하는 거였어? 병원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자 이 과 아까 The method 그 방법은 서로 똑같지 뭐 아이를 같은 incubator 속에 두는 것 But she decided to take a risk because 브리엘리 was endangered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브리엘리가 비인데이징저도 위험에 처한 이런 뜻이거든 위록했기 때문이다 because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지 이때 because of 그 방법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전체 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는 안 돼 자 이것도 명사준노법 중 목적어부 When the twins were put together 자 그 쌍둥이가 함께 놓여졌을 때 쌍둥이는 지네들이 두는 거야 간호사에 의해서 놓여진 거야 수동으로 가야 되겠죠 푸푸푸 주면 안 돼 브리엘리 got closer to 카일리 브리엘리는 get closer to 누구누구에게 접근하다 자 카일리에게 접근했다 then 그러자 카일리 put her small arm around 브리엘리 and hugged her sister gently 카일리가 자 그녀의 팔을 브리엘리에게 둘렀다 이 말이지 주위에 두었다니까 둘렀다 그리고 포옹했다 그녀의 여동생을 gently 천천히 부드럽게 right after that moment 그 순간 바로 직후에 이거는 서로 지금 포옹한 바로 직후를 가리키는 거죠 나돈니 브리엘리's hurt rate others her body temperature came back to normal 자 브리엘리의 심장 박동 뿐만 아니라 그녀의 체온이 어떻게 왔어? 정상으로 돌아왔다 주어 하나 찾으라고 하면 A야 B야 B지 temperature OK 나돈니의 에이버 돌소비로 바꾸면 as well as as well as 바꾸면 per body temperature 그 다음에 as well as really hurt rate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she began to breathe more easily too 그녀는 자 더 쉽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또한 자 이때 투구정사 분명사 기가 가능하고 doctors were very excited 의사들은 매우 흥분했다 자 이거 이번 과 문법은 아니지만 사람 나왔어 감정의 분사 EDI 사람의 EDI 그리고 sent this unbelievable story to a newspaper 보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디 신문사에 보냈죠? before long 오래 지나지 않아서 the news and the pawn of the twins 아 포토 포토 of the twins became famous along the world 자 그 소식과 이 쌍둥이들의 소식과 사진은 전세계에 유명하게 되었다 자 through this heartwarming story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봐봐 포옹에 엄청난 힘을 넣었죠 이때는 어메이징으로 하고 있어 현재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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